안녕하세요 프로콜퍼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필드 나가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러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어프로치는 샌드나 개베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러닝 어프로치는 피칭이나 구번을 가지고 그립은 퍼터 그립을 잡아보겠습니다 잡고 어디레스는 똑같이 편하게 하신 상태에서 실 쪽을 들고 손목을 세워준 상태에서 퍼터 하듯이 가속을 하지 않고 퍼터 하듯이 지나가듯이 거리 조절은 20m를 기준으로 5대5 정도 10m 떨어뜨리면 10m 정도 불러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 Sister 감사합니다.